3일 SK텔레콤은 5G 시대를 맞아 AI 스피커 누구의 레시피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 레시피는 이용자가 아리아 레시피 추천해줘 하면 발화 시각에 어울리는 요리 레시피를 임의로 추천하고 아리아 갈비찜 레시피 알려줘 하면 요리에 필요한 재료부터 단계별로 레시피를 안내하는데요.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요리 시작, 다음 단계, 이전 단계, 다시, 2단계 등 특정 단계로 음성명령을 하면 명령한 단계에 맞는 레시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재료 준비 시간 및 요리 시간을 고려해 대기 중에는 클래식 음악이 랜덤으로 재생됩니다. 누구 레시피는 누구, 누구 미니, 누구 캔들, 누구 네모, btb 누구에서 이용 가능하며 누구 네모, btb 누구 이용자는 요리 단계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레시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누구 레시피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음성만으로 요리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리 도중 레시피를 다시 찾아보는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보다 쉽게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